웹 프레임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는 라우팅이라는 겁니다. 라우팅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 용어부터 좀 정리해보죠. 여기 주소가 있는데요. 여기 A.com은 Domain Name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Dashboard Analytics라고 하는 부분은 경로, 영어로는 Path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Path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요소들을 Segment라고 불러요. 라우팅이라는 것은 저 경로에 따라서 어떤 컨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 것인가 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라우팅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Next.js 라우팅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규칙은요. 우리가 지금 뒤에 Path가 없는 상태로 접속을 했죠. 그 얘기는 홈페이지로 들어왔다는 건데요. 이때 Next.js는 App 폴더 밑에서 Page.js가 있는지 찾습니다. 있죠? Page.js의 return 값을 layout.js의 children에 결합해서 만들어진 최종적인 HTML을 응답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여기 있는 Create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Path의 뒤에 Create가 포함됩니다. 아직 페이지에 대한 조치를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404 에러가 떴죠. 어떻게 하면 컨텐츠를 응답할 수 있냐면요. 여기 있는 Path가 Create죠. 그럼 우리는 앱 밑에다가 Create라는 폴더를 만듭니다. 그리고 약속된 이름인 page.js라는 이름의 약속입니다. 약속된 이름의 파일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컴포넌트를 만드는데요. 컴포넌트를 export를 합니다. 그리고 default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함수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 의미에 맞게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컴포넌트의 return 값으로는 저는 그냥 Create라고 일단 이렇게만 적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Create가 잘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Create를 레이아웃이 감싸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어떻게 동작했냐. 우리가 Create로 접속을 하게 되면 Next.js는 앱 폴더 밑에서 Create라는 폴더가 있는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폴더가 페이지.js를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요. 그리고 페이지.js가 있으면 페이지.js의 내용을 어디다가 결합하냐. Create가 레이아웃.js를 갖고 있다면 그것과 결합하는데 없죠. 그러면 그 부모 폴더로 가서 다시 레이아웃.js를 찾습니다. 있죠. 그러면 저 컨텐트가 이 Children의 위치에 들어오고 그 결과를 응답한 결과가 오른쪽 화면과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Create가 레이아웃.js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Create 밑에 또 여러 개의 페이지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 Create도 레이아웃을 갖고 있으면 더 좋거든요. layout.js라고 파일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아웃의 내용은요. 레이아웃 역시도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export, default, function 그리고 layout 이렇게 적습니다. 이때에 props가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props는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일단 Return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Create 페이지가 폼 태그로 어차피 감싸야 된다고 간주를 하고요. 폼 태그를 만들고 h to create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밑에다가 그 경로에 해당되는 페이지를 가지고 오고 싶다면 props to children props.children을 여기다가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html 코드를 살펴보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Create가 이 create.js 파일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page.js의 내용이 같은 폴더의 layout.js에게 안기죠. 그 결과가 여기 있는 form 태그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부모 폴더에 layout.js가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면 지금까지 만들어진 컨텐트를 이 부모의 layout.js에 children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만든 결과가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복잡한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html을 클릭하면 경로가 read 1번이에요. 여기 read는 상관없는데 1번이 좀 골치 아프죠. 왜요? 저기 있는 숫자는 뭐가 올지 알 수 없습니다. 1이 올 수도 있고 1억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모든 페이지를 미리 만들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이나믹하게 컨텐트를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이걸 dynamic routing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있는 경로가 첫 번째 경로가 read이기 때문에 우리는 app 폴더 밑에다가 read 폴더를 만듭니다. 그리고 read 폴더 밑에 여기 있는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저 세그먼트 다이나믹하게 바뀌는 저 세그먼트에다가 제가 id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싶다면 여기다가 폴더를 만들 때 폴더 이름을 id 대가로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다가 page.js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부터 똑같습니다. export, default, function, 그리고 read 그리고 return을 하는데 h2, read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요. 여기 있는 이 숫자 2번 또는 숫자 1번 저 id라고 제가 규정했던 저 값은 어떻게 컨텐트로 어떻게 애플리케이션으로 끌고 올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어떤 약속을 사용하시면 되냐면 여기 있는 read에다가 제가 props 값을 주고요. 그리고 그 내용 안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냐. props 밑에 params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params의 id 값을 통해서 우리는 이 id라는 저 폴더 명에 해당되는 위치에 해당되는 이 컨텐트인 e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라우팅과 관련해서 알아야 될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알게 되셨습니다. 라우팅을 할 줄 알면 그 프레임워크 반은 알게 된 거예요. 축하합니다. 박수!